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사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망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